안녕하세요 일하는아이입니다 요즘에 AI 발전속도가 되게 빠르죠 그래서 제 컨텐츠의 방향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방향은 AI를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기 익숙해보자 그리고 두번째는 일하면서 AI를 최대형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쉽게 풀어보자 AI 도구들을 내 업무에 어떻게 도움을 줄까 라고 고민을 해서 하는게 이제 일하는아이라고 보면 되구요 오늘은 일하는아이의 컨텐츠를 해보겠습니다 매일 새로운 정보를 좀 한가지씩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렸던 자료는 이 CAG에 대한 자료입니다 CAG는 Cache Augmented Generation 인데요 모델이 컨텍스터 사이즈가 늘어나면서 화두가 되고 있어요 RAG는 탐색해 가지고 전달을 하는건데 CAG 같은거는 그럴 필요없이 CAG에 적재해두고서 검색과정 없이 바로 응답을 생성하는 이런걸 CAG라고 합니다 장점도 있고 분명히 단점도 있을거에요 어떤걸 보면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까 굵직한 논문을 통해서 이걸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RAG와 비교되는 CAG에 대해서 인용되는 논문을 알려줘 라고 하잖아요 보통 논문은 토론에서 어떤 논문이고 어떤 취지로 이런걸 썼다 바로 다음에 기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릴레이티드 페이퍼는 뭐가 있는지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인사이트가 있어서 우리는 이런 점에서 시작하려고 한다 다음에 이제 본론이 나오면서 장단점 이런거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요 릴레이티드 페이퍼라든지 이런 흐름을 설명하는게 많은데 인용이 많이 되는 논문을 잘 찾으면 뿌리를 잡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인용이 많이 되는 논문을 확인해줘 요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겁니다 CAG에 대해서 인용되는 논문을 딱 보니까 DON DO LAG 이게 주요 논문이라고 하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하기 전에 그냥 주석을 눌러 가지고 요렇게 관련된 사이트로 가서 대략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바꿔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셔도 대략적으로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좀 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원문 논문을 받는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아카이브 사이트에 접속을 하려고 합니다 ORG 여기쪽에 여기에 이제 복사 했잖아요 요거를 한번 붙여 넣어 볼 거에요 이렇게 서치해 가지고 붙여 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PDF 그냥 클릭하면 되죠 다운로드를 받을 거에요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페이퍼 제 구글 드라이브로 연동된 요 페이퍼 쪽에 이게 지금 다운로드가 받아졌어요 이 노트북 LM으로 갑니다 노트북 LM은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었어요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학습을 하기 위해 아주 잘 설계된 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을 때 영어 논문을 여기다 넣고서 바로 실행을 합니다 이게 좋은 게 아까 요 돈드레그 하고 모듈러 레그 이거는 이제 레그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mitigate bias in 레그 레그의 편향을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논문인데 요 세 개를 같이 넣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순서대로 여기에 지금 들어간 내용들을 잘 정리를 먼저 해 줄 거에요 자 인식이 됐죠 자 첫 번째 문서는 이 CAG라는 거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인식 기반의 크기가 제한된 경우에는 요런 로드하고 캐싱함으로써 검색 지연 및 오류를 줄이고 간소화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요 세 개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거를 한번 밑에 나와 있는 질문으로 그냥 던지는 게 더 좋을 거 같아요 요걸로 해서 기존 검색 시기에 한 개 점은 뭐고 캐시 증강인 방법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나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첫 번째 페이퍼에서 거의 가져왔을 거 같아요 자 모듈러 레그도 이런 걸 해결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CAG하고 비교해서 모듈러 레그도 이제 설명을 하겠죠 이게 검색 지연 시간을 완전히 해별하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부의 모듈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점이 진화가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나가서 모듈러 레그는 편향이 발생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묻는 방식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나와 있지 않은 것들도 한번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예요 제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 여기 논문 자체에도 나와 있고 이것도 다 모듈러 레그에서 찾아오고 있네요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좀 편향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디테일하게 정리해 주라고 하면은 다른 문서를 뒤지겠죠 그래서 이 논문 두 번째 논문을 지금 보고 있죠 잘 찾아오고 있죠 인베더를 제어해서 레그 시스템 편향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잘 짜여진 논문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물어보는 것들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저장을 해주고 얘도 저장을 해주고 이게 한 개 한 개의 그런 질문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이거를 지금 정리를 이렇게 잘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소스로 전환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질문을 답변할 때 아까는 소스가 이 세 개 논문에서부터 나왔었는데 이제 소스가 네 개로 바뀌었죠 지금 제가 질문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그 방향까지 메모로 저장을 했고 이게 다시 소스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한 방향대로의 의도가 여기는 담겨 있기 때문에 완전히 좀 다른 문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지금 했던 요 내용들을 브리핑 문서를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스 요 지금 네 개 이렇게 만들었었죠 요 네 개 만들었던 소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브리핑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잘 요약 설명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기본 원리는 이렇고요 네이브리그는 이랬었고요 어드반시드 렉으로 발전을 했는데 모듈러 렉은 요런 개념입니다 라고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번째 편향은 어떻게 하면 완화를 시킬 수 있을까 라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결론까지 이렇게 내주는데 지금은 여기는 이제 케그에 대한 설명은 조금 부족하긴 하네요 케그 내용도 좀 더 포함을 시켜서 브리핑 문서를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 괜찮네요 얘가 이미 이렇게 내용을 내고 있고 어떤 내용이 더 좋은지 한번 옆에 거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비교를 해서 레그 시스템의 한계 케그는 요런 거를 해결한다 지금 보면은 이 추론 과정 효율성 오류 가능성 적합한 시나리오 이런 식으로 얘가 더 꼭지를 잘 뽑아 주면서 이야기 흐림이 더 나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메모로 저장하고 얘 자체를 소스로 옮기겠습니다 여기에선 레그의 한계에 대해서는 아까 브리핑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생성을 해주면 레그의 한계에 대한 브리핑까지 다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브리핑 자료 다시 볼까요 주요 문의 및 정보 브리핑 해가지고 자 레그는 기존에는 어떻고 작동 방식은 어떤데 레그 시스템은 효율성 및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케그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편향 문제는 어떻게 하면 완화를 할 수 있다 모듈형 레그는 어떤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순서대로 해가지고 기존 레그의 한계점과 극복을 위한 대안들 방안들이 이렇게 나오고 새로운 패러다임까지 나오면서 결론까지 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줄인 다음에 여기 이 브리핑 문서를 봤는데 거기에 지금 이 소스들에 대해서 지금 Q&A를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Q&A를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스 5개를 기반으로 Q&A를 생성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Q&A를 이렇게 생성을 하죠 그러면 이것도 Q&A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할 수도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생성을 해 볼게요 이 모든 소스 선생 이렇게 풀어주고 자 저는 이거를 이제 대표님께 보고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대표님이 다른 데 가서 보고를 다시 드릴 때 얘 자체를 Q&A가 어떤 게 나올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얘 하나만 지금 딱 찍어가지고 Q&A를 다시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요 자체를 학습 가이드를 이렇게 보면 학습 가이드는 뭐냐면 곱씹어 보는 거예요 그냥 배우는 것만으로는 지금 여러 개 이제 요약하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분석해서 주는 겁니다 핵심 개념 및 작동 방식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구성 요소는 뭔지 종류는 뭔지 효율 및 해결성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쪼개 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 여기 퀴즈도 내고 퀴즈 정답도 만들고요 여기 용어집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논문 논술형 문제도 만들고 용어 해설도 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뜯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Q&A도 만들고 보고서도 쓰고 이렇게 이쪽 저쪽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이거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학습을 하면서 쪼개면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을 때 기존의 보고서들과 같이 넣어서 같이 비교하면서 이렇게 브리핑을 만들어 내고 이거를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서 다시 여기다 넣고 이 브리핑 만든 거 기반으로 Q&A 생성하고 이거를 다시 곱씹어 보면서 다시 정리하면서 용어까지 다시 정리해서 이걸 다시 학습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왔을 때도 이 뿌리가 깊게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보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익히기에는 상당히 빠른 패턴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나 이런 거를 작성할 때도 이 논리적으로 구조를 이렇게 쭉 설계를 해서 얘가 주기 때문에 그거 기반으로 보고서를 쓰고 여기서 좀 아쉬운데 하는 부분들은 앞뒤로 바꿔가면서 보고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일하는 아이였고요 일하는 아이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툴이 나왔을 때 이거를 우리 업무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활용 사례를 디테일하게 짚어 가지고 분해해서 가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보고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사용하는 방식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하는 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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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